서울에 취직했는데 집을 구할 수 없네 나는 마치 집 없는 민달팽이 나에게 맞는지 어디 있을까요 야 평생밖에 뭐하냐? 야 서울에 취직하면 뭐하냐? 집도 먹고 왔는데 너 청신호도 모르니? 청신호? 청신호도 모르니? 맞추면 공공주택 최적의 공간 복지 실현됐네 한평 더 열공간 한칸 더 수납공간 이웃간 걸음 더 정신호 함께해요 청년도 부부도 함께 함께 희망의 미래를 같이 시작해요 저에게 하는 것이 없죠 청신호와 마치 집 중 여행이 진입 청신호도 모르니 여행이 아닌 것으로 여행이 심각했으면 끝이나